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바이오 종목 중에 셀트리온 삼행제 밑에 단의 종목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괜찮겠습니까만 비교적 바이오 종목 중에서 추세가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휴제 라고 매지온의 지지장 체크 좀 해드리고요 자 신라젠 그리고 헬릭스미스 참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마음고생 많으실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가 조금 돌아서려 하다가 전일은 식약처에서 발암물질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들 고지도 하기도 했구요 그리고 헬릭스미스는 임상 실험할 때 식약과 위약이 섞여서 복용된 사람들이 발생 파악되면서 한값 막 두드리맞고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닥터케인은 바이오에 대해서 크게 호의적인 시각이 없었구요 셀트리온 정도만 관심 가지자 했고 셀트리온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20일이 무너진다면 상당히 조금 곤란한 다시 역배율로 무너지는 상황이 되니까 내일이라도 좀 강하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전일 야간선물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0.47% 하락했구요 미국도 좀 빠지고 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될지 잘 시켜봐야 되겠죠 자 실라젠도 100400 임상 실험 하지마라 이런 공고 때문에 실패죠 쉽게 말하면 그죠 한값 막 두드리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꼬깔아지고 있구요 자 공통적인 점을 보자면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우상향하는 종목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에 상승 전환 시도 이후에 다시 밀려버리면서 여기 정도부터는 그러니까 2019년 정도부터는 완전 하락 추세거든요 신라제는 접근할 만한 자리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구요 자 그런데도 예전에 영화로웠던 그 시절을 자꾸 생각한다 이거죠 이렇게 잘 올라가던 시절 그러한 추세가 좋은 우상향일 땐 상관 없었으나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기가 무너지면서 우 하락으로 완전 전환했을 때 접근하지 말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접근을 했다면 지금 상당히 손실폭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구요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잘 가던 상승 추세 완전 무너뜨리면서 하락 전환했으나 다시 대번 올랐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가지 임상 실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다시 무너지는 상황 왜냐하면 바이오 쪽이 같이 막 흔들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헬릭스미스도 좋지 않고 양 회사 다 대표이사도 신라젠 천억 규모로 주식 매도한 걸로 알고 있구요 임직원이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임직원도 매도했다는 소식 때문에 아마 수사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헬릭스미스도 처가 쪽에서 매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진의 도덕적인 문제도 어느정도 조금 소액 주주들한테는 실망감 끼쳐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는 휴 젤이 조금 돌아서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정이에요 어떻게 일정하다 하락 추세 이렇게 형성하던 것 돌려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 전환 까지 좋았어요 그러면 이런 트렌드로 잘 가야되는데 또 무너졌거든요 자 그러나 다시 상승 전환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휴 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스메틱 쪽으로 강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필러 라든지 보톡스 이런 쪽으로 화상품 쪽으로도 이제 진출한다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휴 젤은 딱히 여기 인근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워낙 안좋으니까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여기는 매도 시그널 맞죠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세가 돌아설려는 이러한 종목들은 뭔가 좋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 쪽으로도 사업 영역 확장 필러라든지 보톡스 이런 부분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니까 이렇게 상승 전환 턴어라운드 시도가 나오던 중에 시장이 워낙 안좋으니까 무너졌는데 대번 들어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휴 젤은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지저항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단기적인 지지저항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1권력 내지는 여기 61권력인 대략 37만 7천원권 정도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양호한 상승 전환도 가능해 보이고요 일단 처음 첫 번째 저항은 여기 직전 고점 부위인 41만원대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41만원대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겠고 자 여기에서 전일은 바이오 쪽이 좀 흔들렸으니까 같이 낙폭이 좀 있는데요 2% 정도 밀렸는데 밀린다면 37만 7천원권까지도 좀 밀릴 수 있고 아마 여기 좀 박스권 형성은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시장이 좀 돌아서는 지금 조정권이니까 좀 돌아서는 국면에서 41만원권대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42만 8천원까지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42만 8천원대를 한 번에 돌파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닥터케인은 근거를 드려드립니다 여기 상승 추세를 형성하면서 가던 추세의 상단 저항권이다 이거죠 그럼 여기 가면 좀 밀리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다면 강하게 가고 적당히 밀리고 강하게 가고 적당히 밀리다가 돌파 시도는 온다면 한 단계 더 레벨업 된 목표치 가져가 볼 수 있겠다 여기 직전 고점 권역인 47만 6천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만약에 여기를 무너뜨리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손절 내지는 차이 실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33만 6천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기관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은 일단 패스하고요 매지온 매지온도 잠깐 기업 내용 잠깐 보자면요 자 발기부전제 전립선 비대증 남자한테 좋은 거네요 그죠 이쪽에 동아제약과의 특허권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미국 이런 쪽으로도 특허권 그죠 가지고 있는 회사다 여러가지 조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유는 드리고 쉽지 않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에게 조금 지지저항을 말씀드리자면 자 여기 권력이 상당히 상승폭 강하게 상승하면서 좋았는데 무너졌죠 크게 무너졌는데 또 대번 올라타고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저항권을 예측해 볼 수 있겠고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급하게 꺾이는데 그 부분은 크게 의미 없으니까 패스하고요 자 매지온은 이러한 지지저항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저점으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추세를 형성하면서 잘 가면 최고 좋겠고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하락추세 고점과 고점을 이은 추세 하락추세죠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일단 1차 정권에 왔어요 그러나 강하게 지금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돌파해 버린다면 13만 3천원권까지 강하게 갈 것이고요 내일 시장이 좀 쉬운치 않아서 만약 밀린다면 여기 11만 천원권은 시켜주는 것이 좋겠고 그럴 가능성 좀 높아 보인다 그리고 2평선도 올라오고요 지지권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재반등 시도 넣을 때 지금 현재 고점된 12만 7천원권을 얼마나 강하게 넘느냐에 따라서 13만 3천원 그리고 15만 2천원권까지의 목표치를 가져가 볼 수 있겠다 자 여기 추세 상단인 15만 2천원과 13만 3천원권을 얼마나 강하게 넘느냐 그리고 여기 11만원 권대 얼마나 잘 지지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 되겠다 자 나머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압수수색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다 해서 하셨던 분들 얼마나 잘 차익실현 했을지 몰라도 닥터케인은 절대로 하지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잘 따라간 분이 일부 소수일 테고요 막 상승한다 해서 꼭대기 따라갔다면 또 손실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뉴스라든지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그 섹터 바이오 섹터의 상황이 어떤지를 잘 참고를 하셔야만 수익률 더 잘 올릴 수 있고 종목 선정을 더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지지장 한만 더 짚어드리고 마무리 하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셀트리온 관심 많으실 테니까요 자 16만원권을 돌파하면서 16만원입니다 돌파하면서 지금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고점부위 17만원 위에 17만 3천원 4천원권이 저항권입니다 여기도 17만 3천원권도 있고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가지 못하고 밀려버렸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권력이고요 앞전 방송의 목표치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뒀는데요 여기에서 여기 목표치가 대략 그죠 2만 5천원권이니까 여기서 한 2만 5천원 정도 더 한다면 18만 5천원 정도 선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전제 조건은요 여기 폭만큼 말하는 겁니다 전제 조건은요 여기 20만원을 아 여기 21선 안 뚫고 내려와야 됩니다 마지막 보루는 16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깨지면 비중 조금 축소하시고 16만원에서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팔았던 거 다시 사놓는 그런 단기 매매 가능한 분이라면 그렇게 하신 게 좋겠고요 그렇게 잘 못한다면 16만원 깨지면 비중 축소하셔야 된다 이렇게 전략 드리겠고 만약에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온다면 17만 7천원권 정거점 인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18만원 권대 18만원 5천원 권대 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았다면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자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딱트게이 방송 괜찮았다 생각하시면 공유 좀 날려 주십시오 그리고 광고 놓을 때 건너뛰기 하면 아무도 하면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 보시죠 닥터케이입니다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